강서구는 지난 21일 구청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강서구의회와 경찰서, 소방서, 교육청 및 민간참여위원 등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생활안전대책 사업들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회의에서 강서구는 방범용 CCTV 100대 추가 설치, 생활안심디자인마을 확대 시행, 스마트 보안 등 점검 및 확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상해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. 또한 여성 안심 귀갓길 재정비, 개화산, 오장산 등 지역 둘레길 순찰 강화, 폭설대리 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등에도 모든 참여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회의를 주재한 진교훈 구청장은 각 분야별 위험요인과 취약지역을 파악해 강서구 범죄예방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